안녕하십니까 주석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명 돌파 금일 오후 3시 천명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천명 돌파를 축하하면서 여러분들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 컴배 축배를 들어라 아 우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내 영원한 그 응원과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와 자 우리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네 천명 돌파 축배를 들어라 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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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영상은 아니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멀리서 항상 댓글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늘 정말 기분 너무 좋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실되게 거짓 없이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역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네 천명 온 것 같습니다 정말 힘이 나고요 오늘 너무 기분 좋습니다 다시금 네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